어 뭐야 걸었네? 아 맞다 나 지금 반지 제발 반지 제발 가트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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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른 이유는 오빠 올라오지 아 으아 공격 도망왔지? 잠깐만 가속이 더 좋긴 한데 일단 써 쓸 수 있어 일단 쓰자 일단 쓰고 나중에 바꾸자 일단 써 일단 일단 써 가속이 더 좋긴 한데 일단 써 쓸 수 있어